오늘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능을 치렀는데 무려 4년 만입니다. 수능날이면 긴장한 탓에 평소엔 하지 않을 실수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올해도 신분증은 물론이고 평소 복용하는 약을 놓고와 당혹스러웠던 수험생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그렇듯 일상의 슈퍼맨들은 이번에도 어려움에 처한 수험생들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시험장에 정시 도착했다는 이야기, 무사히 약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일상의 슈퍼히어로를 움직이는 힘은 자식 같아서, 동생 같아서와 같은 따뜻한 공감이라는 점은 매년 접하고 있음에도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시험장에 나서는 수험생의 마음은 제각각일 텐데요. 오늘 하루는 이 커다란 산은 넘었다는 것 자체로 대견한 스스로를 한껏 보듬어주고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50만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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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k Policy 무릎으로 수능을 보내 Vide SAS